제주에서 한 달 살기를 계획 중이라면 개인의 취향과 생활 패턴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제주도는 자연, 관광지, 편의시설 등 다양한 매력을 지닌 지역이 많아 생활 스타일에 맞는 추천 지역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. 제주시 시내권 추천 이후 제주시 중심지는 교통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장기 체류에 매우 편리합니다. 대형마트, 병원, 카페, 음식점 등이 가까운 생활 편의성이 높습니다. 또 한림공원, 용도암, 사랑오름 등 제주시 내에서도 다양한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추천 지역 노영동, 연동, 삼양동 등 특징공항이 가깝고 도시적인 분위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적합. 제주 원도시민 동문시장과 시내의 문화시설들을 자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서귀포시 추천 이후 제주시보다 한적하고 자연과 더 가까운 환경에서 살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. 서귀포시 중심은 예술적인 분위기와 함께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추천 지역 서귀포시 중문동, 대정흥, 강경동 등 중문관광단지, 천지연폭포, 세수깍 등 유명 관광지가 가까우며 카페나 레스토랑 등도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. 제주시보다 날씨가 따뜻한 편입니다. 3. 예월 추천 이후 제주에서 한달살기 장소로 매우 인기있는 지역으로 바다 전망이 아름답고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평온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많은 카페와 독특한 숙소가 있는 지역으로 SNS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. 추천 지역하기 각지 협재해수욕장 인근, 특징 바다를 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지역으로 제주시내와 서귀포까지의 접근성도 좋습니다. 특히 협재해수욕장은 해변을 산책하거나 스노플링 등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에 좋습니다. 4. 성산 추천 이후 성산일출봉과 같은 자연경관을 가까이에서 감상하며 생활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적하고 조용한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. 추천 지역 성산 후 표선면, 특징 성산일출봉, 석주포지 등 유명 관광지들이 있고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기에 좋습니다. 여유롭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생활하며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. 5. 우도 추천 이후 제주 본섬에서 조금 떨어진 섬에서의 한적한 삶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. 한적하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진정한 섬 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추천 지역 우도 전역 우도는 제주 본섬에서 배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으며 한적한 섬 분위기를 느끼며 살아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.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. 환경면 추천 이후 제주 첫 쪽에 위치한 조용한 마을로 농촌적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. 자연 속에서 조용한 일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추천 지역 고산리, 저지리, 비양도와 같은 작은 섬들을 바라볼 수 있으며 울음과 숲길을 산책할 수 있습니다.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 등 예술적인 분위기도 느낄 수 있습니다. 제주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느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 다르니 각 지역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본인이 목적과 취향에 맞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.